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탄핵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거 이제 조국 씨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고 이 보면 이재명은 촛불로 무효일 혁명했었다. 연일 탄핵 암시. 이제 아마 선명성 경쟁도 있을 겁니다. 비례대표 표가 걸려 있고 하니까 조국당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탄핵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게 되면 이런 기사들이 막 마구 뜨거든요. 비교적 이제 친녀 성향이 강한 문화일보 일면 톱 기사가 여러분들 이렇게 뜬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을 아끼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은찮은 그런 제목이지 않습니까? 총선 압승 때는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총선 압승이라는 것은 압승하면 예의상 가정문을 열었고 붙였지만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판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총선 압승은 대통령 탄핵 시사안에 대통령 탄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보시게 되면 이번에 아마 이종섭 주 호주대 사건을 가지고 이재명 씨가 지금은 표를 얻어야 되니까 상대방의 약정을 공격하는 것은 일상인 거죠. 국가 최고 책임자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만큼 총선 결과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총선 결과를 국민들이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공병호 tv를 봐오신 분들은 선거 데이터가 어떻게 제조 생산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총선 결과에 따라 총선 결과는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 나의 정치적 목숨 생물학적 목숨이 달렸다. 뭘 이야기합니까? 화끈하게 만지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역대 최악의 여러분들 뭐죠? 조작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냥 대통령 임기가 2년이 돼 안 됐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무직장 만졌습니까? 사전 투표자 수 기준으로 35%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을 7.8% 정도 부풀린 거 아닙니까? 7.68% 관내 사전 투표율은 7.55% 그렇게 해서 만든 유령 사전 투표 탈로 전부 다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걸 대통령이 다 침묵했지 않습니까? 국힘당이 다 침묵했지 않습니까? 험한 꼴을 당해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경보험이 있었고 선거를 못 지키면 본인과 나라가 어떤 운명에 처할지는 이미 다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일 겁니다. 그러나 다 여러분들 입 닦아 그냥 없는 것으로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듣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다 깔아뭉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등의 여러분들 앞으로 험한 꼴을 당하더라도 뭐라고 여러분들 뭡니까? 자업자득이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사건은 워터게이트를 넘어서는 국가의 문란이자 헌정문란 행위고 국가 권력을 체계적으로 범죄 활용한 것이다. 말은 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전제조건을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아르헨티나처럼 잘 살던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서 망했고 사돈 낱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브라질도 7대 경제 강국이었다. 갑자기 추락한 것은 사법독재와 검찰 독재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이 더 퇴행하지 않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맞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다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많이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다 만들지 않습니까? 선거를 다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통령이 침묵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는 길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정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공식적인 이야기니까 좀 완곡하게 이야기할 뿐이고. 여러분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 이게 종로구 결과지 않습니까? 종로구 결과라는 것은 다른 데도 다 비슷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2022년 서울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를 실제보다도 발표를 2.99% 더 올려가지고 사전 투표장에 오지 않은 표를 3878표를 만들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에 뭐죠? 사전 투표장에 7명이 올 때마다 위조 투표자 한 장씩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그런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 득표소를 조작 안 했는데 어떻게 선관위 데이터에서 이런 걸 찾아 냅니까? 사전 투표 득표소를 조작했으니까 이렇게 찾아진 거죠. 그런 일을 언제부터 해온 겁니까? 2014년 서울시장 정몽준 후보하고 박원순 후보가 붙었을 때부터 그때도 1,566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잘 되거든요. 그래 그 다음에 집어넣는 표가 점점점점 늘어난 거죠. 2022년도는 왜 줄어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등장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줄어든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그냥 선거 결과는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승을 해야겠다 하면 대승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적당하게 승리를 해야겠다 하면 적당히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손을 하나도 대지 않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후보별 득표소에서 찾아낸 규칙이거든요. 규칙을 찾아냈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표를 만들었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표를.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만지지 않습니까? 역대 강서구청장 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2년이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2023년 강서구청장 10월 11일 보궐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들보다도 7.65%를 더 부풀린 거지 않습니까? 위조 사전투표자로 3만 8,306표 관내 사전투표가 3만 7,771표 그걸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집어넣은 겁니까?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3분의 1은 가짜고 3분의 1은 진짜고 두 개를 합쳐서 선거안회가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숫자가. 선거관리변의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모든 선거가 다 선거를 만진 거 아닙니까? 그럼 다는 뭘 이야기합니까? 선거결과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드는 방법까지 다 이렇게 찾아냈지 않습니까? 목표 득표수를 채운 다음에 목표 득표수하고 실제 득표수 사이에 확보해야 될 득표수를 사전투표를 가져 부풀려가지고 그 다음에 부풀린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산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어 주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방법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차익값에 집어넣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안회가 발표한 모든 여러분들 공식 데이터에서 사전투표는 대부분 다 손을 댄 거 아닙니까? 그게 발각이 된 거잖아요.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 제조에 필수적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이 나나 관철하지 못하고 4월 10일 총선을 맞지 않습니까? 기후제도 지내고 성황동도 찾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선거판 자체가 완전히 기울여졌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고대 사람들도 아니고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과학적 발견을 다 깔아뭉개고 지금 와가지고 보면 엄은 그냥 의사들이나 때려잡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있으나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나리오인 거죠. 제가 자주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없는 죄도 잘 만들고 있는 죄는 없앨 수도 있고 제가 조금이면 뭡니까?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부풀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일보가 친녀 성향이 강한 문화일보가 일면에 톱기사로 올린 것을 제 눈에는 그렇게 여러분들 예사롭게 안 보이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